김지영 씨, 어떤 상태입니까? 검사 결과 나왔습니까? 네,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런데 김지영 씨 왜 안 깨어나요? 아무 이상 없다면서요. 곧 깨어나실 겁니다. 지금 안정제를 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행이에요, 감독님. 나는 지영 씨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. 김지영 씨, 기원하면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다들 먼저 가서 현장 정리 좀 해요. 네,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. 가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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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진진한 문제는... 김지영 씨한테는 왜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. 왜... 아무리 돌아가보고 싶어도 그렇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. 지가요. 전생에 이 집에서 살았었나 봐요. 여기 마당에서 그 어떤 뽀글버리 남학생이 노바디 춤을 추면서 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김지영 저 여자 아무래도 이상해. 아무래도. 그래. 저 여자가 누군지 확인해야겠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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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